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도 물러가면서 다시 따뜻한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제주도에는 봄의 전령, 개나리가 공식적으로 개화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날이 갈수록 기온이 성큼 오르면서 완연한 봄날씨를 만끽하기 좋다고 합니다. 봄이 찾아오면 더욱 기다려지는 다양한 소식들, 또 황사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황사에 관한 진실과 오해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차윤희 기상캐스터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꽃이 하나둘 피면서 봄이 시작됐음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자연 속의 현상들을 통해서 계절이 바뀌고 있다, 이런 걸 느끼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이런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봄의 대표적인 봉식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자연은 계절의 변화를 정말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양상했던 나뭇가지가 어느새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봄의 절기 경칩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겨울잠에서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의미고요. 이 시기에는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전하는 복수초도 표현합니다. 이 외에도 도룡룡이 먹이를 찾아 나서고 또 처마 밑에는 제비가 나타나게 되고 진달래가 주변에 가득해지죠. 관리공단이 우리나라 국립공원에서 발견된 2만여 종의 생물 중 쉬운 종을 계절 알림이 동식물로 지정했는데요. 최근 기후변화로 식물의 개화식이나 동물의 생활주기가 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계절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개구리살라는 4일, 박새가 알을 낳는 시기는 19일이 빨라지는 등 계절 변화가 이전보다 앞당겨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절 알림이 동식물을 통해 우리나라 기후와 생태계 변화를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지표로 쓰인다고 합니다. 3월의 시작과 함께 봄도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봄이 시작되면 봄, 시작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거든요. 새 학기도 또 시작이 되고 이렇게 봄에 좀 생각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봄에 하면 더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봄날과 고흥의 야경, 참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야외활동 많이 하실 텐데요. 여유롭게 야경을 즐기기도 안성맞춤이죠. 이를 위해서 매년 이맘때가 되면 경복궁 야간개장을 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3월 2일부터 개방했는데요. 경복궁 야간개장은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지는데 인기를 실감하듯 예매가 시작되다마자 바로 모든 표가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또 시집 판매도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서점의 시집 코너를 보면 이곳을 찾는 발길이 부쩍 늘었는데요. 최근에는 영화 동주로 윤동주 열풍이 불면서 윤동주 시인의 1955년판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한 달 만에 무려 15만 부나 팔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최근 1년간 교보문고의 시 분야 판매량은 전년 대비 24.8% 뛰어올렀습니다. 같은 기간 소설 분야 판매량이 16.5% 급락한 것과 대비하면 놀라운 성장세죠. 시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우선 초판본 시집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건데요. 시인의 정신이 원유 그대로 녹아 있어서 큰 감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시를 감상하고 직접 옮겨 적는 필사 유행도 한몫했습니다. 현재 시중류는 40종이 넘는 필사 책들이 나와 있을 정도로 지난해부터 꾸준한 반응을 얻고 있고요. 가벼운 소재로 웃음을 주는 SNS 시인들의 시집도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봄이 되면서 날씨 좀 따뜻해지면 아무래도 운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목표로 운동을 할 텐데 봄에 하면 더욱더 좋은 운동이 있다고요? 네, 봄은 활동하기도 좋은 계절이지만 자칫하면 신체 리듬이 깨져서 좀 피로해지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과 스트레스 해속, 이 두 마리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봄에 하면 좋은 운동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등산인데요. 심폐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인데 상대방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또 자연의 푸른빛도 낭끽할 수 있어 운동의 즐거움이 배가 될 수 있죠. 다음으로는 자전거 타기인데요. 전신 운동보다는 국부적인 운동이 필요한 사람 특히 하체가 약한 사람에게 좋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앉아있기 때문에 꽉 끼는 옷보다는 편안한 운동복이 좋고요.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또한 봄철 운동으로 적극 추천되는 운동인데요. 기본으로 해야 하는 운동인 만큼 주변 공원이나 집 주변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체력에 맞게 중량을 선택해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이어트의 최대 적은 짜게 먹는 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인 같은 경우는 소금 중독 상태다. 이런 말도 있어요. 한국인의 밥상 하면 기본적으로 밥과 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국 안에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소금 함량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3890mg이거든요. 여전히 세계 보건기구 권고량의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소금을 섭취하면 뇌 중추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해서 쾌락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짠맛에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소금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최소 일주일 이상 싱겁게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소금 맛을 아는 세포들이 하나 둘씩 죽어 없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소금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모든 세포가 수명을 다하고 새롭게 바뀌는 12주 동안 싱겁게 먹어야 한다고 하네요. 12주 하면 4, 32, 3개월 아니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싱겁게 먹어야 된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 올 봄 들어서 처음으로 황사가 발생했습니다. 황사는 봄철 중에서도 3월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게 황사철에 자동차도 코감기랑 피부병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사 때문에 자동차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자동차 황사병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의 시동을 켜면 자동차가 호흡을 하는 것과 같잖아요. 자동차의 호흡, 자동차의 코는 에어커리너라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공기가 흡입이 되면 이게 코의 역할을 하면서 황사 먼지를 걸러줍니다. 그런데 양이 많으면 당연히 코가 막혀버리겠죠. 깨끗한 공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대신 그 자리를 연료가 더 들어오면서 불량이 발생됩니다. 또한 차를 타고 가면 가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필터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염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향균 필터를 꼭 사용해야 하는데요. 반드시 향균성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세균이 필터에 걸러졌을 때 한 달 동안 배양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황사는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황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황사에 대한 기록은 기원전 1506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된 기상현상입니다. 당시 중국 문헌에 처음 등장한 황사현상은 흙이 떨어진다는 뜻의 우토로 표현됐는데요. 반면 황사 달리 늦가을부터 초봄 사이에 우리나라에 자주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는 산업과 운송, 주거활동으로 인한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인공적 요소 때문에 발생합니다.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20세기 들어서 비로소 나타난 현상인 것이죠. 그런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황사는 미세먼지와 결합되면서 독성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황사가 우리에게 불청객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황사 속에 섞여있는 석회와 같은 알칼리성 성분이 산성화된 토양이나 산성비를 중화시켜 토양이나 담수의 산성화를 막고요. 또 식물이나 해양 플랑크톤의 유기염료를 제공해서 생물학적 생산성을 높인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황사 입자가 소나무 숲을 황폐하게 만드는 송충이의 피부에 붙으면 숨궁억을 막아 죽게 만들기도 하는 등 유용한 면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 좋은 점도 있다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활동량이 많아지는데요.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건강하고 알차게 삶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